지금 현재의優신 분은 웃음이 없었잖아. 뭔가 불안한 것 같을까. 너무 행복하다. 몬스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키커플 김경식입니다. 쿠리코가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여자친구 쿠리코에게 제가 북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간접적으로 한 번 표현을 했을 때 쿠리코가 알아차리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아! 아우! 아우 다리야! 아우!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어디? 하지 마시지? 아, 아우 다리야? iliboon 아우! 아우! 너무TIvalt 아우! 아우оме 아우 Dom 차기 시끄러워 아이고 so . . . . ㄴ. . . . 제가 김경식 맞습니다 저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갓나 새끼가 그 학교를 안 갔습니다 아닙니다 그 호랑이 새끼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 고조이 갓나 새끼 척살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으로 쏴버리겠습니다 갓나 새끼? 알겠습니다 통일! 뇌을? 아니야 매달아? 응? 매달아? 저는 홈타운의 벤입니다 아 사투리? 응 왔어요? 없어요 네 나이 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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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 김치가 참 맛있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끝디 함경도의 김치라 함은 정말 맛있어 끝디 아 어제 제가 슈퍼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 엄청나게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있어? 슈퍼에요 말입니다 슈퍼에요? 호랑이 고기가 아니라? 아닙니다 고기가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뮤지컬은 어디서? 고조 고조 뭐예요 하하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드로메닌데 미안합니다 뭐예요? 무서워 무서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상한 맛은 술을 먹었어? 아유! 아유! 누구냐 말입니다 낙동강을 건널 때는 말이지? 자기 자기 하지마 리코 리코 솔직히 저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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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기타 조선인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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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가? 잠시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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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는 평양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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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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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제가 항상 帰る部屋であるのかな。これから普通に恋愛ができるかなってちょっと心配ですけど。でも次は北朝鮮の人ですけど、私と恋愛に何が問題があります? 何かな私の北朝鮮時の怖い子そんなイメージがありますよね。 何か不便を感じることがあったかもしれないけど、話してくれたのはめっちゃ嬉しいね。 今までちょっと我慢してたね。 北朝鮮語で友達と電話したい。 今北朝鮮語だったの? 友達と電話したい。 歌う時も北朝鮮の歌。 歌いたかったけどセーブしてた。 うちも。 北朝鮮もいいや。 今度一緒に北朝鮮の予定じゃん。 ダメやクリコも。 何故?私も京洋料理も好きだし。 絶対。私もそんな。 撮影後、モルカだったと言うことを忘れました。 彼女は一週間本当に北朝鮮の人だと思いました。 北朝鮮の料理レシピまで見ました。 彼女は北朝鮮の料理レシピまで見ました。 彼女は北朝鮮の料理レシピまで見ました。 彼女は北朝鮮の料理レシピまで見たやつ。 Všeからスイズはここから伝えたし。 한글자막 by 한효정